안녕하세요. 감짱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제주시 조천읍에 위치해 있습니다. 그 어떤 매체의 도움도 없이 제가 발품팔아 알아낸 맛집이니만큼 짱구 여러분들께만 살짝 알려드릴게요. 이런 앙증맞은 캐릭터들이 해물라면 죽 해산물튀김을 만드는 집이란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. 저를 이곳으로 이끈 메뉴는 바로 소라튀김입니다. 여러분 이런저런 튀김 다 들어봤지만 소라튀김 드셔보셨나요? 그 맛이 궁금해서 이끌리듯 들어와 보았습니다. 2만원어치 소라튀김치고는 양이 작아서 좀 실망했지만 맛을 보는 순간 아 이거 더 샀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하나도 즐기지 않고 보들보들하고 고소했습니다. 이곳의 상호는 멘도롱 18입니다. 시간이 늦어서 매장에서 먹지 못하고 포장을 해서 먹었는데요. 바다를 보며 낮술을 즐길 수 있는 근사한 야외자리도 있습니다. 낮에 한번 방문해보고 싶어요. 다른 메뉴도 맛있다는 호문이 있더라구요. 감짱 구독 부탁드립니다.